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현대차의 아이오닉6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높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대차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6의 사전 판매 예약이 있었는데 1년 반 전에 아이오닉5가 그때도 한 2만 7천여 대를 사전 예약하면서 기록을 세웠는데 이걸 또 1년 반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첫날 계약 대수가 3만 7천 대로 굉장히 잭팟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아이오닉6에 대한 해외 평가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 아이오닉6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주들의 굉장히 주가에는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현대차의 주가를 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약보합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강보합권의 흐름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아이오닉6의 첫날 계약 대수가 잘 나와줬지만 그거 대비해서 시장에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 자체는 역시나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이슈가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넣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플레법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그런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아이오닉5라든지 아니면 EV6와 같은 이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국내에서 만들고 수출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조금 자체가 약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최대한 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가격에 다른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 대비했을 때 차량에 대한 제품 가격을 천만 원 정도는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판매량 자체는 좀 극감할 것이다.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지역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더 영향을 지금 현재 아이오닉6에 대한 기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더 악재성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오닉6에 대한 5도 그렇고 6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에 대한 평가나 판매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야속하게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지만 번번이 미국에게 우리가 조금 발목을 잡히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서 현대차의 주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이슈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현대차 그룹의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주를 지금 현재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는 탄력적이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오히려 이 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는 역시나 자동차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려보자면 지난 2분기였던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공급 차질 현상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들이 완성차 업체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 위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5월 공장 판매량 자체가 상반기에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5월 기점으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와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지난 1월과 2월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졌는데 현대차의 6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약 34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6월 도매가 약 26만 대로 2020년도 수치 이후에 가장 큰 수치가 도매 판매를 기록을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물론 인플렛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외된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완성차 업체들의 현재 도매량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이 인플렛 법안에서 좀 제외됐던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투심이 좀 위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대차에서 이번에 또 발표한 것이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부분들 착공 시점을 올해 안쪽으로 좀 앞당기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완공과 양산 시점 자체가 기존에는 2025년 상반기였던 것이 2024년 약 6개월 정도 앞당겨지면서 2024년도 약 10월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렛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현대차 그리고 아니면 기아와 같은 완성 오염 업체들에게는 좀 더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런 대형주의 내가 조금 투자 성향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팡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는 중소형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는 부품 업체들 위주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인플렛 감축법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약간 위축됐지만 오히려 이런 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완성 OEM 업체인 기아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차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기아를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이유는 역시나 시장 대비했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수 차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약 1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기아의 주가 형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큰 흐름상에서 박스권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시장 대비 견조하게 버텨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안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압권의 강보압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어떤 정상적인 판매는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호조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타났고요. 신차 가격이 인상되었던 다른 OEM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아를 완성 OEM 업체, 대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꼽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 판매가 인도 내에서 판매량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반도체 수급 대란에 대한 부분들, 공급 차지 현상들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6가 출시가 되긴 했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EV6 이후에 EV9이라고 하는 대형 SUV 전기차량이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을 고려해 볼 때는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선호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중소형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한국단자입니다. 어떤 대형 업체들이 좋은 실적들을 발표할 때는 결국에 낙수 효과를 중소형 주들이 받아갈 수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버텨주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점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기차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단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커넥터 기술력 자체는 1위의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 기업적 가치는 우량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오늘 같은 경우에 약 1.7%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큰 흐름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세를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장기 추세성 구간을 돌파해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장기 추세성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9천 원 상단 구간만 꾸준히 잘 지켜준다고 하면 한국단자에게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충분히 와줄 수 있는 좀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역시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가치가 우량한 기업인데 PHA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PHA 같은 경우에는 동종 부품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도어몰딩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술력 자체는 우리가 크게 무시하지 못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최근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하단 구간에서 윗고리가 달렸어요. 이 말인 즉슨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지금 최근 주가의 약세 흐름에서 해당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완성차 업체 기아를 포함해서 한국단자 PHA를 살펴봤습니다. 부품주, 중소형주들도 함께 봤는데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은 이 셋 중에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십니까? 저는 역시나 가장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고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PHA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A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약 1,470억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런 기업,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기업 가치가 굉장히 우량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무빙 시스템 내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동종 부품사 대비했을 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에 앞으로 출시되는 그런 차량들에게도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PHA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유보율 자체가 6천 퍼센트가 넘는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 비율 같은 경우 50%가 안 되는 낮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도 9천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거의 1조 가까이가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17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실제로 집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예상되는 PER 같은 경우는 약 4.6배,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0.2배로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또 실제로 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게 되면 순현금만 약 1,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순유동 자산 가치도 거의 150%가 넘는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해당 구간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쉬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저의 관점에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 여파를 무시하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략할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켜준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약 6,4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차적으로 장기 추세성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5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가 잡고 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해당, 지켜주고 있는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6,9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 번 돌파 시에 재공략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고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6,400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한 이후에 하단의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6,000원 정도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가격 전략 면에서는 대응을 쉽게 하실 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오늘 좀 이슈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PHA를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우량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한 번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PHA의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슨 리링원은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자동차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